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먼저 지난주 토요일 소방시험이 있었는데 소방국어부터 먼저 해설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어가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쉬워서 실제로는 100점 맞은 학생들도 꽤 있고 한자성어 하나 틀려서 보통 95점 아니면 좀 실수해서 90점 이 정도가 좀 이제 잘한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85점도 좀 아쉬운 점수에요 요 난도에서는 그래서 아마 요번 보니까 공통과목은 학생들이 다 잘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소방학이나 법규 이쪽에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수가 좀 잘 맞은 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국어 해설 해 볼게요 밑줄진 단어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선거가 몇 일 후에 요것도 굉장히 쉽게 우리 많이 했던 거죠 뭐가 돼야 되는 거 며칠이 돼야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이 아니라 여긴 뭐가 돼야 돼 오랫동안이 돼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곰곰히 하고 우리가 뭐 같이 공부했지 꼼꼼히 그치 그래서 꼼꼼히 곰곰이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여기도 곰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레 같은 박수 요게 맞는 거죠 정답이 4번이구요 우리 배웠던 거지만 우레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적혀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단어 발음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본만 낸 거예요 이번에 국어는 그쵸 진짜 기본적인 것만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출제율 1위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리을 기역이고 출제율 2위가 뭐였어요 리을 비읍이었죠 1등 2등 다 나왔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 리을 기역 겹받침에 대표문 뭐가 맞다 기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발음해야 돼 국다가 돼야 되고 요거 랭킹 2위죠 리을 비읍 겹받침에 대표문 누가 맞아 리을이 맞아요 그래서 뭐가 맞아 뭘로 발음해야 돼 널다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예외까지도 배웠죠 비읍을 살리는 친구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넓죽하다 넓둥굴다 넓적하다 땅을 밟다 이런 거 이제 반대로 비읍이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막다 리을 기역 겹받침에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리을 비읍이 또 나왔어요 역시 리을이겠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얄 따가 되면 되겠어요 2번의 정답은 3번이구요 3번 외려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제 문제는 보통 맨날 보기 1번에 외래어 한 두세 색 최소한 3개 4개 때려 놓고 막 공부하다가 하나씩 나오니까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워크샵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워크 쇼옵이 돼야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리더십 에드리브 파일 다 적절한 외래어 표기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정답은 1번이 되겠구요 자 4번입니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영희가 떠난 지 역시 진짜 기본이죠 지가 시간의 경과일 때는 뭐가 의조명사니까 띄고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연결음이니까 붙이기로 했는데 시간의 경과 떠난 지가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구요 그 여자는 사흘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기억나시죠 시간이 안 지났으면 보조사로 붙이는 거고 그만큼의 시간이 뭐했다 지났다 경과했다라고 하면 의조명사니까 뭐한다 띄어 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흘이란 시간이 뭐한 거야 지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돼 띄어 쓰셔야죠 그 다음에 역시 나올 거 나왔죠 기장 등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뭐 하셔야 돼 띄어 쓰셔야 되고 등 말고 친구 누구도 배웠어요 들도 배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예전에 가 띄고 본 띄고 돼 여긴 잘했어 장소니까 여긴 잘했는데 어디쯤 인지라고 할 때 쯤이 뭐가 되는 거라고 접미사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 이다 서술교수의 이다니까 다 뭐 하셔야 돼 다 붙여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5번입니다 중의적인 문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냐가 되겠죠 그래서 10명 불렀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의미도 되는 거고 10명 중에서 한 6 7명만 뭐 했다 왔다가 되겠죠 두 번째 귀여운 영수의 동생 이러면 이제 귀여운 게 영수냐 영수의 동생이냐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기보다 뭐를 더 좋아하는구나 축구를 더 좋아하는구나 하도 되고 나도 뭐 좋아해 축구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다 중의적인 문장이 돼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사과 한 개와 배 두 개가 되니까 중의성이 없어요 뭐 하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사과와 배 두 개 이렇게 되면은 걸리는 거죠 그치 사과와 배 두 개 이러면 한 개 한 개 두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냐가 걸리게 되는데 각각 개수를 잘 해놨기 때문에 중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6번 문제에요 우리 고양이는 머리가 좋다 라고 했어요 자 고양이는이 주어가 되고 머리가 좋다가 뭐가 되는 거 서술어가 되는데 여기서 고양이는이 없어도 다시 뭐가 남죠 머리가 좋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절 서술절 아는 문장 그러니까 여러분 서술절은 무조건 보이면 뭐부터 지우면 들어가 첫 번째 주어 지우는 거예요 첫 번째 주어 지우면 혼문장이냐 아니냐가 나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게 됐고 우리는 그가 옳았음 그쵸 그가 주어가 되고 옳았다가 서술어인데 음 기 거치 그쵸 보통 음 하고 기 요게 제일 흔하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절 명사 절이 되는 거예요 안 어려웠고요 강아지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쵸 소리가 주어 없다가 뭐가 돼 서술어가 되고 이 가 붙어서 못 꾸며줘 요거 꾸며 주니까 무슨 절 부사 절이 돼야겠죠 그치 그래서 이따가 볼 거고 지영이는 나에게 어디를 가냐 고가 되니까 무슨 절 인용절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7번 문제는 좀 짧은 비문학 독회였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같이 있는 뭔가가 감춰져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그쵸 잘 모르겠는데 읽기만 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쓸데없이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몰라 그런데 계속 그냥 읽기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쵸 그리고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이 무서워서 갑자기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뭐할 뿐이야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수동적이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없는 독서를 지향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 독서를 해야 되고 책을 읽을 때는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한다 지금 여러분 목적이 없는 독서인데 시간만 많이 드립다 붙고 있잖아 그러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고요 읽는 책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책을 대할 때는 수동적인 태도를 뭐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방금 공부했어요 됐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8번이에요 8번이 되는데 둥귭 애 할 때 요게 무슨 조사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비교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둥귭 애도 배웠고 호박 도곤 도곱도라도 배웠고 청산별과 갈 때 널라와 걱정이 많은 나도 요것도 배웠고 고성이 동부하신이도 배웠고 여러가지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고 어린 또 나왔어 그쵸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나이가 어리다 예 근데 그 당시 어리석다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 음이 이동이고요 어여쁘다 그 당시에는 불쌍하다 지금은 예쁘다가 되고 그나마 요게 조금 난도가 있었어요 요거는 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수 음 해 라고 해서 여기가 무슨 어미 명사형 전성 어미가 사용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 맞죠 그래서 1번 초소 부사격이 아니라 뭐가 된다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었구요 자 그 다음 자 정읍사하고 가시리가 나왔는데 달아 높이곰 도도샤 달아 높이 높이 떠서 멀리 멀리 좀 뭐 해달라 비춰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멀리 멀리 좀 비춰주세요 이거 후렴구 아무 의미 없는 후렴구고 시장에 가 계십니까 요건 진짜 우리 기본 할 때 했던 거예요 왜냐면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시장에 물건 팔러 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소망하는 아내 그치 바람 요게 주제였잖아 그러니까 저제가 이제 뭐가 된다 시장에 가 계십니까 그치 그 다음에 든대 위험한 곳에 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짐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면 저제는 시장이 되는 거고 어 짐 때문에 늦게 오는 건 짐을 뭐하고 와라 놓고 와라 그치 짐 버리고 와라 그 다음에 어귀 안에 가는데 점그럴세라 날이 저물까 뭐하다 걱정스럽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를 보고 남편의 무사 귀환을 뭐하고 있다 소망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정읍사 고대가요 정읍사가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는 고려가요에서 뭐가 돼 가시리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별의 정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가요에서 일단 시작했을 때 이별의 정안이 뭐부터 시작했어 공무도아가 그쵸 그 다음이 황조가 맞죠 그 다음이 이제 고려가요로 오게 되면 가시리와 서경별곡 요런 게 이제 주제가 바로 뭐다 이별의 정안을 다룬 작품이었죠 그래서 요게 가시리 고려가요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9번에는 정말 생뚱맞게 전쟁터가 웬 말입니까 그쵸 근데 어 정답은 이게 맞아 2번이 맞는 건데 이거를 그래도 또 틀린 애들이 또 있어요 예 이걸 또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85점 맞고 막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등장 한 대 맞았는데 이걸 틀리면 안 되죠 주제가 아니 그 정말 기본이 나온 거잖아 기본이 솔직히 여러분 공무원 국어 준비한다고 하면서 정읍사 안 해봤을까 그쵸 진짜 기본에 충실한 문제예요 정말로 여기는 그래서 85점도 등장 맞는 거야 정말로 95점 정도에서 90점 왔다갔다 하는 점수가 그래도 잘한 점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가지도 않잖아 솔직히 전쟁터가 웬 말이야 그쵸 당연히 시장이 되겠죠 정답이 2번이고요 1번은 대상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라고 했는데 방금 주제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 일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소망하는 거라고 했는데 원망과 비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 가시리는 고려가요야 사은보가 아니라 몇은보야 삼은보 시조가 몇은보 사은보 그쵸 사은보가 아니라 삼은보 분연체까지는 잘했어 연구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읍사가 떠난 님과 대화를 통해 떠난 님이 아니지 집에 올 님이지 그쵸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이별의 정안 딱 떨어졌죠 그래서 가시리 이별의 정안 정답 4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이 시가 조금 이제 낯서셨을 거야 근데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문제는 쉬웠는데 이제 시가 이제 좀 낯선 시가 나왔죠 이 시는 여러분 지금 나무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편견 선입견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본 거는 그 사람 그것에 보다 편견이었다 선입견이었다 아직 내가 드디어 어떻게 그것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의 작품이 바로 요 나이덕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도 여러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 그치 일단 여러분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니까 긍정부정 부정적이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그치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야 그럼 당연히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늘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적인 그늘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내 뭐가 있었어 지금 선입견 편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선입견 편견이야 그래서 멀리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야 그치 가까이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부정적이니까 맞죠 자 그랬는데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나는 요것만 있을 줄 알았거든 이 아이가 근데 웬걸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 수가 있었어 어머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었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본질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존재의 본질이 되는 거야 눈부셔 눈부셔 알았어 자 피우고 싶은 꽃잎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야 여러 그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어 오래 걸렸어 그쵸 본질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좀 뭐 했구나 좀 걸렸구나 시간이 좀 꽤 걸렸구나가 되는 거고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어 저녁이 오는 소리 마지막에 무슨 표현법 도치법 사용해서 이렇게 심심한 얼굴은 이제 본질인 거지 그치 본질적인 걸 내가 이제 알고 나서 심심한 얼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의인법도 쓰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일상적 소재가 뭐가 되는 거야 나무죠 그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복숭아 나무를 소재로 했고요 역설적 표현은 지금 제가 읽으면서 나왔어 안 나왔어 하나도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역설법은 여기에 없었고 사람의 내면을 자연물 뭐에 복숭아 나무에다가 빗대어 표현한 거고 경어체 보게 되면 계속 지금 뭐 뭐 했습니다 뭐 뭐 했습니다 계속 경어체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니은 디귿니을 다 설명해 드렸는데 심심한 얼굴하고 뭐하고 지금 화려한 모습하고는 전혀 그렇죠 전혀 매칭이 되지 않죠 그래서 화려한 모습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12번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는 이조년의 일명 다정가라고 하는 거죠 그쵸 2화 배의 꽃이에요 그쵸 배꽃의 월백 달이 내려와서 달이 비춰서 훨씬 더 어떻게 하얗게 그리고 은하니 삼경인재라고 해서 여기는 시각적인 이미지 여기는 시간상의 배경 그쵸 그리고 일지춘심을 자규야 니가 알겠니 라는 얘기니까 자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 자규 접동 두견 소적 다 외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두견이라고 한다면 일지춘심 굳이 해석한다면 가지 하나에 달려있는 봄에 대한 마음을 그치 접동새 두견새야 니가 알겠냐만은 그치 고런 뜻이잖아 그래서 다정도 느낌이 많은 것도 병인 것 같아서 오늘 잠 자겠다 못 자겠다 잠이 안 오겠구나 라고 하는 맞지 그래서 일명 다정가라고 하는 작품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두견새가 알겠냐만은 요게 해석이었고요 나는 사설시조에요 요것도 우리가 이제 투앤투 할 때도 많이 공부를 했던 건데 님이 오늘 온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뭐 지어먹었어 저녁밥을 지어먹었어 맞죠 자 아까도 여러분 지금 시간상 배경이 언제가 되는 거야 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이 되는 거고 여기도 역시 밤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왜 밤이 중요한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저녁밥을 일찍 지어먹고 중문 나가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뭐라고 했어 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이수로 가액을 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산 바라보니 거머 횟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배웠던 거죠 거머 티티 한 게 보여 안 보여 보여 야 저게 뭐구나 님이구나가 돼서 벗어벗어서 품에 품고 심 벗어서 손에 들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의태요 여기가 뭐가 된다 음성 상징어가 되겠죠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고요 진대 마른대 뭐한데 쉽게 말하면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말고 그치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워렁 중창 건너가서 정의 말 속의 말을 하려고 견눈을 힐껏 봤더니 작년 7월 10살 날 갈가벗긴 주추리삼대 이거죠 껍질을 벗긴 주추리삼대가 아까 뭐였던 거야 거머 횟들이었던 거지 그치 요게 살뜰이도 나를 속였구나 야 니가 나를 예쁘게도 속였구나 가 돼서 무슨 표현법 반업법 그치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나오죠 모처럼 밤이니까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그치 남 뭐했다 웃길 뻔 했구나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밤이라서 다행스러운 거지 맞아 그래서 아까 작품에서는 봄밤의 애상 여기는 밤이어서 그치 남에게 웃기는 대상이 안 된 거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한 작품들이 돼요 그래서 공통점은 밤으로 설정된 배경이 주제에 뭐하고 있다 호응하고 있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고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방금 했던 뭐 나달랑만 그치 사설시조만 음성 상징어가 들어가고요 색채 대비하고 감정입은 어디에도 없어요 둘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번 정답은 1번이 되겠고 14번은 아까 설명 다 했던 거죠 그치 요거 반갑게 흔들고가 아니라 손으로 뭐했다 가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끝 그 다음은 여러분 15번이에요 다 뺐어 그냥 여기에 이제 백골 난망인데요 이 백골 난망하고 각골 난망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뼈에 새겨서 그 은혜를 뭐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것과 상반되는 거니까 이제 뭐가 돼야 돼 반대되는 거죠 은혜를 뭐하는 거 있는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돼 배은망덕 하다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배은망덕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고 사면초가 의지할 데 없는 거고 구사일생은 뭐가 돼 죽을 뻔했네 죽었다가 살아났어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정도 선이면 여러분 한자성어도 좀 읽으실 줄 좀 알아야 돼요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사자성어 4개를 다 외우는 건 당연히 힘들다 친다면 한두 개는 읽을 수 있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구사일생 읽은 게 너무 쉬운 거고 사면 아 가 노래가 사면 가 사면초가 요정도 해도 되는 거야 배은망덕 은하고 망이잖아 요정도 할 수 있잖아 은망 은 배은망덕 배은망덕 오 요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1단계는 뭐 하셔야 되고 가장 기본이 된 사자성어들은 일단 뭐 하셔야 돼 한글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외운 게 좀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한자를 한두 개씩이라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뭐 직렬 거의 무시하고 나오는 거니까 아셨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이에요 이 글은 여러분 어떤 글이 되냐면 꽤 길긴 긴데 쉽게 말하면 성에 대해서 고착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손잡이는 보통 뭐가 돼 핑크가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 딸 쪽이 되는 거고 오른손잡이는 뭐가 되는 거야 파란색이라서 뭐 약간 아들 이렇게 돼 버리죠 그치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뭐 해서 굳어져가지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학습을 통해서 계속 뭐 한다 이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되게 안 좋대요 진짜로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는 여자야 너는 남자야 이렇게 하게 되면 선입견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진짜 뭐 좀 선진국들 유럽 그쪽은 저도 애 키우면서 해봤잖아요 책 읽고 공부도 해봤는데 양성성을 가지게 키우는 게 되게 좋대요 그래야 창의력이 되게 좋아져서 머리가 더 좋아진대 안 그러면 여자 이러면 여자만큼만 머리가 쓰잖아 근데 여자만큼도 쓸 수 있고 남자만큼도 쓸 수 있게끔 해주면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키웠는데 좀 지나니까 예 치마만 입어요 예 그래 어쩔 수가 없나 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애가 진짜 딸인데 자동차 되게 좋아하고 타이어 되게 좋아 타이어 되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비행기 로봇이 되게 좋아했거든 인형도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딱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씁쓸한 게 아무래도 약간 매체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예 매체를 보게 되면 여자애들이 맨날 인형 갖고 놀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받는지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게 안 좋은 거죠 사회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어떤 성 고착화에 대한 이야기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로 가정해서 말하고 있는 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윗글의 서술 전개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말한 것은 뭐가 된다? 1번 가상의 상황을 제시해서 현실적인 문제와 뭐하고 있다? 연결하고 있다 요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정답 1번이 되겠고요 17번은 적절한 것이니까 여기죠 끝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인 학습에 뭐가 된다?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17번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18번입니다 수호제기는 이제 나왔네요 그렇죠 매년 푸는 문제예요 수호제기는 왠 처음에는 이제 모였어 형님이 집을 지었어 그렇죠 근데 수호제기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가? 안 간 거죠 아니 내가 나는데 어떻게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하지?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네라고 했는데 유베지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맞는 말이야 그치 내가 나를 잃는 게 그만큼 뭐하는 일이야? 쉬운 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아 나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뭐하구나? 중요하구나 그치 그런 얘기 그러니까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려면 나를 잃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혼자 각자 약속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오늘은 내가 1시까지 공부하고 자야지? 이랬는데 한 열흘시 11시 되니까 졸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자야겠다 이러면 나를 잃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만큼 나를 잃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게 수호적이고요 딱 대놓고 나서 이제 딱 주제에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지난 행적 이렇게 돼버리게 돼요 정답 1번이었고 역시 쉬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메밀고 필 무렵이 돼요 메밀고 필 무렵도 역시 낯선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2&2나 이런 데에서도 꼭 다루는 작품이고 모의고사에서 역시 계속 다루는 작품이니까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다 안 읽고 그냥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갔어도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자 첫 번째가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의 격에 맞거는 이란 얘기는 이 작품에서 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과거 회상이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네 달이에요 그러니까 성시성을 가진 처녀와의 연이 있었던 때에도 달이 아주 휴양차게 밝았잖아 그러니까 달만 보면 그날이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역시보다? 달 낭만적 분위기 형성도 뭐가 된다? 달 그러니까 오늘 달 떴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맞지 낭만적 이야기가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어울린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객죽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더워서 인과지 인과 더워서 밖에 나가서 멱을 좀 감으려고 했는데 달이 너무 밝아서 그냥 옷 벗기가 좀 무한하니까 창피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방앗간에 들어간 거지 그랬더니 누가 있는 거야? 성시성을 가진 처녀가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직접 알려주는 것도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지금도 회상을 할 정도로 그때가 좋았다 안 좋았다 너무나 좋은 기억이었다가 되는 거지 예스! 내가 내 계획에 빠져떨어졌어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낭만을 깨는 얘기지 3번 역시 틀렸고 네 번째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립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돼? 소중하게 간직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이따가 이제 19번 하고 이어질 텐데 난 거꾸로 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라는 얘기는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그치? 나는 이 일을 계속 뭐 할 거야? 계속 할 사람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19번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논리적 근거를 더 자신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아닌 거고 여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나왔죠? 그리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몇인칭이니까 가능한 거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나가 안 나왔잖아 허생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동이 나오고 맞지? 조선달 나오고 그래서 사람 이름 나오고 속마음하고 행동까지 알 수 있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경 서사진행 그치? 메밀꽃 핀 그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20번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해서 소방국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2주 있으면 또 국가직 국어예요 그쵸? 그래서 시험 잘 준비하셔서 잘 보시고요 저는 또 국가직 시험 보고 나면 또 풀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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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